현대모비스가 제자리 회전이 가능한 실증차 모비온을 CS2024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모비온은 현대모비스와 시작을 뜻하는 영어 단어 온의 합성어로 전동화 중심으로 모빌리티를 새롭게 정의하고 선도하겠다는 현대모비스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컨셉카가 아닌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즉시 수주가 가능한 핵심 기술을 실차 형태로 구현해내면서 전동화 핵심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모비온의 대표적인 기술은 E코너 시스템입니다. 4바퀴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서 옆으로 가는 크랩 주행과 대각성 주행, 제자리 회전 등이 가능합니다. 앞바퀴는 CO자 모양으로, 뒷바퀴는 알파벳 V자로 정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18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 외 자율주행 센서를 위한 3개의 라이다를 탑재해 자율주행 성능도 대폭 올렸습니다. 이에 CES 기간 동안 현대모비스 부스를 찾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